사람들이 들어오네 여러분 이거는 브이앱 방금 껐는데 브이앱 그거 뭐지? 전용 핸드폰 화질이 어떤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화질? 화질 어떤가요? 근데 화질 엄청 좋은데? 아닌가? 언니가 한번 볼래요 오 아니 좋은데? 이게 새 핸드폰이래요 브이앱 전용 핸드폰 이 생겼어요 화질 화질이 구려도 이쁘네 머리카락 가닥가닥이 다 보여요? 근데 그 정도로 좋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? 화질 완전 좋아요? 선명하다 화질 좋은데? 화질 좋대요 화질 좋은 좋은가 봐요 화질 너무 좋대요 여러분 고마워요 여러분 고마워요 테스트 해봐야 된다고 해서 네 그래서 켰어요 구리다고요? 구리면 안 되는데 이거 새 핸드폰인데? 아무튼 좋으신 분이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좋은 걸로 그게 무슨 폰이길래 이게 뭐예요? 핸드폰? 비밀이에요 비밀이래요? 편의가 비밀이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빠빠이 할게요 고마워요 안녕 테스트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마워요 안녕 안녕 안녕